무일멀픽 포탑 신기 비행진사 시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프로펠러 회전 이상무 이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륙 기체 점검, 엘리베이터 이상무, 에일러론 이상무, 러더 이상무, 코버링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수 전방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진 및 후진 수평 비행 진행 정지 하나, 둘, 셋, 후진 진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비행 위치로 컷 정지 1, 2, 3, 4, 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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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비행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면 호버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행 정지 하나, 둘, 셋, 넷,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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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le, 넷, 지금 정제 1, 2, 3, 4, 5 기술 전방 정제 1, 2, 3, 4, 5 비상조작 고도 2m 상승 정제 비상 정상 접근 및 착륙 에티모드인가 확인 시동 1, 2, 3, 4, 5, 6 프로펠러 회전 이상무 이륙 정제 1, 2, 3, 4, 5 진행 정제 1, 2, 3, 4, 5 정제 1, 2, 3, 4, 5 정제 1, 2, 3, 4, 5 측풍 접근 및 착륙 GPS 모드 전환 GPS 확인 시동 시동 1, 2, 3, 4, 5, 6 프로펠러 회전 이상무 이륙 정제 1, 2, 3, 4, 5 정제 1, 2, 3, 4, 5 우측면 홀빙 정제 1, 2, 3, 4, 5 정제 1, 2, 3, 4, 5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착륙 비행 종료 비행 후 기체 정감